머리 자체가 더 부위시해지면서 머릿결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저 이거 한 번 써보자마자 효과가 진짜 너무 확실하고 좋아가지고 저 바로 이걸로 가르쳤잖아요 진짜 이렇게 해주면 카즈아님과 뉴딘스 같은 그런 찰랑찰랑한 머릿결을 만드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델리입니다 안녕 여러분 제가 몇 년 동안 머리를 긴 머리로 유지를 하고 있고 머리 염색을 주기적으로 해주고 있잖아요 심지어 저는 헤어 스타일링 때문에 헤어 스프레이를 거의 맨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생각보다 머릿결 되게 좋은 데였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부터 머릿결이 엄청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텐빠를 되게 많이 받기도 하고 작년 말쯤부터 알게 된 팁들을 적용해서 관리를 계속하다 보니까 요즘 머릿결이 진짜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진짜 머릿결 완전 차분하고 찰랑찰랑 거리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거 저만 알고 있으면 또 안 되니까 오늘 머릿결 좋아지는 꿀템부터 관리 방법까지 요렇게 한번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방법도 지키지 않으면 다시 머리가 원상복구되거든요? 완전 부시시해진단 말이에요? 그만큼 한 번만 따라 하셔도 효과를 완전 톡톡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머리 뚝 꽂고 잠벌이 많은데 직모인 제가 장담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머리 감기 전 말린 후 스타일링을 하기 전에 빗질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빗질을 할 때 꼬리빗은 절대 안 되고 무조건 요런 둥근 브러쉬로 머리 빗질을 해줘야 돼요 꼬리빗은 브러쉬가 완전 촘촘하게 나있다 보니까 그걸로 앞머리가 아닌 옆머리를 빗어주면 머리 끝이 오히려 갈라지고 머리 자체가 더 부시해지면서 머릿결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꼬리빗 절대 안 쓰고 요렇게 동그랗고 간격이 넓은 브러쉬 있잖아요 요런 브러쉬를 사용해줍니다 특히 머리 감기 전에는 두피부터 모발까지 싹싹 빗어주거든요 그렇게 해줘야 머리 엉킨 게 잘 풀어지기도 하고 두피 세척도 정말 잘 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머리 감을 때 두피와 모발에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적소해주고 샴푸를 하는 거예요 머리 감을 때 물 대충 묻히고 샴푸 하시는 분들 은근히 진짜 많으실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두피랑 머릿결은 또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두피가 완전 예민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두피가 안 좋거나 세척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머릿결 관리를 아무리 열심히 해줘도 효과를 제대로 못 보거든요 그래서 머릿결 관리를 제대로 해주려면 샴푸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두피를 물에 불리듯이 완전 충분히 적셔준 뒤에 머리를 감아주는 게 거품도 훨씬 잘 날 거고 두피 세척도 훨씬 잘 돼서 두피 각질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머릿결 관리템을 사용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갑자기 웅성웅성 하실 거 같은데 머릿결 관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지켜야 하지만 저는 템빨도 진짜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미용실 효과를 낼 수 있는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머릿결 관리템을 한 개 소개해드릴 거예요 바로 카즈아 트린트먼트로 요즘 정말 유명한 아도르 퍼펙트 헤어 필업인데요 이게 후루룩 사용해주기에도 진짜 너무 좋고 스페셜 케어용으로 사용해주기에도 진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우선 이 제품은 흡수가 빠른 액상 형태의 트린트먼트예요 액상 형이라고 하면 되게 가벼운 느낌인데 손상된 큐티클의 유효성분을 빠르게 침투시켜줘서 모발에 겉만 코팅하는 게 아닌 속까지 단백질을 완전 꽉꽉 채워주는 클리닉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솔직히 제가 헤어 제품을 안 써본 게 없을 정도로 진짜 많이 써봤고 관심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그냥 다른 제품들이랑 진짜 비슷하게 좋은 그런 느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이거 진짜 너무 좋아 저 이거 한 번 써보자마자 효과가 진짜 너무 확실하고 좋아가지고 저 바로 이걸로 갈아탔잖아요 진짜 진짜 이거 너무 좋아 미쳤어요 이게 진짜 신기한 제품인 게 이게 물을 만나면 부드러운 생크림 제형으로 변해서 모발에 케라틴 보호막을 형성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제형이 변한 제품은 처음 사용을 해봐서 되게 신선한 느낌도 있었고 이걸 샴푸를 다 하고 모발에 도포한 뒤에 헤어캡을 써주고 3분에서 5분 정도 방치를 해준 뒤에 씻어내주면 미용실에서 관리를 받는 효과를 집에서 낼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이렇게 해주면 그 다음날 머릿결이 진짜 미쳤어요 그래서 저는 스프레이를 매일 사용해주다 보니까 진짜 귀찮아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이렇게 스페셜 케어용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이 솔직히 저는 귀찮아짐이 좀 심해가지고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효과가 진짜 미쳐가지고 그 귀찮음을 다 이겨낼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크림 제형으로 만든 뒤에 헤어팩으로 사용을 해주니까 좀 더 머릿결이 찰랑찰랑해지면서 차분해져가지고 진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 어제도 헤어팩 해주고 잤거든요 진짜 머릿결이 완전 부드러워요 완전 실크 같아 근데 이렇게 하기 진짜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진짜 한 귀찮이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진짜 바쁜 현생을 살다 보면 빨리 씻고 자고 싶고 솔직히 이렇게까지 해주기 너무 귀찮잖아요 근데 얘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후루룩 쓰기에도 진짜 너무 좋아요 이게 물에 닿으면 생크림 제형으로 변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샴푸 다 하고 냅다 이거를 모발에 부어주거든요 그냥 일반 트리트먼트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면 물이랑 헤어 필업이 만나면서 뜨끈뜨끈하게 열이 올라와요 땡크림 제형으로 만들 때도 자체발열 시스템이라고 열이 뜨끈하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사용을 해줘도 미열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 트리트먼트 원리가 열이 올라오면서 이 히팅 효과로 손상목 케어를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포를 해주고 1,2분 뒤에 헹궈내주는 것도 효과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주면 진짜 피곤해서 씻기 귀찮은 날에도 빠르고 쉽게 머릿결 관리가 가능해서 나는 빠르게 씻어야 한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진짜 너무너무 추천을 해드려요 이렇게 해주면 카즈안인가 뉴딘스 같은 그런 찰랑찰랑한 머릿결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 말리기 전에 헤어 에센스나 열보호 기능을 가진 제품을 꼭 사용해주시고 머리를 말려주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잘 보셨나요? 오늘은 루틴 느낌으로 머리 감는 순서에 따른 머릿결 관리 팁과 꿀템을 이렇게 소개해드려봤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들도 있을 거고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팁들 기억해두시고 꼭 한번 따라해보시길 바랄게요 이 방법 싹 따라하시면 머릿결이 진짜 완전 좋아지실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